철네라 방탄 철네라 방탄 여러분 달려라 방탄 하와이 꼬지디와 함께하는 달려라 방탄 진짜 옷으로 구현이 될 줄 몰랐어요 너무 꼬자작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꼬지디가 아니고 꼽니다 꼬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더럽혀야 돼요 제가 이거 더럽혀있는 법 알아요 더럽혀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야 지금 굉장히 10월달인데 날씨가 덥네요 왜 이렇게 하트하트해 아까 추웠는데 우리 이렇게 티도 맞춰입고 이건 이유가 뭔가요 어서와 MT는 처음이죠 진짜 처음이에요 야 혹시 MT 가본 사람 있니? 아니 없어요 멘탈 트레이닝 아니에요 마트 마트? MT는 뭘 주린 말인가요 멘탈 트레이닝 아니야 멘탈 트레이닝이네요 아 잠시만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설명은 더 빨리 나 남는 거 좋아 그냥 뭐 대충 한 거지 진짜 야 낙탕분이 교환 없다 교환해요 교환해 교환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교환할게요 아 왜왜왜왜 교환할 수 있어요? 아 싫어요 아 나 싫어요 너 나랑할래? 아니야 하나 둘 셋 로미오입니다 저 만세형 뭐야 이게 있는데? 민국 뭐야? 다 다르다 대한민국만의 우리 셋이 택배 롬유야 어 scar 마 муз 우유를 Reach 우리 룸미 twenty잖아 그러니까요 로미야 진짜 또 됐어 저는 뭘 꼽아도 아미만 걸립니다 지민 please 어? 자 지민VI où 김석진 assistance 윤석진 왜감을 지난번에 영화가 싸우는 상황 김석진! 바지! 바지? 바지 아니었어요? 아자아자 우리 두 팀 이름 뭐예요? 로즐, 로즐! 로미아슈의 로즐입니다 저희는 골랐을 때 이거 아미가 나와서 우유빛깔 아미가 저희 팀 이름입니다 우아우아 우아 우아하겠습니다 우아팀이네 우아잖아요 우리 아미들 아 이렇게 접시민의 센스입니다 자 이렇게 팀이 골라볼까요? 준비됐어요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게임을 바로 진행해 오케이! 렛츠고! 달려방사! 달려라 렛츠고! 달려라 렛츠고!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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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 게임은 비티레스 마블 게임인데요 자 여러분 방산마블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먼저 달리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오늘은 대표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한 번 이리자 오늘 지미 하고 싶은 타임 로즐 팀 팀 tri- 아니 형 있잖아 김석진 김석진 팀은 형이 나와야지 김석진의 칭이 나와 가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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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좋아! 야 좋아! 2등입니다. 1등이야. 뭘 자랑스럽게 꼴찌라고 하세요.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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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굴려겠어요. 굴려주세요. 먼저 먼저. 빠빠빠빠빠. 3. 텔레파시 게임. 텔레파시 게임. 일단 서류 카드를 볼까요? 제시어 두 가지를 듣고 같은 팀 멤버가 동시에 같은 답을 외치시오. 세무지 정 두 개를 성공해야 성공합니다. 이거 성공 몇 번 못 받는 거네. 이거 어렵겠다. 우리 알지 뻔한 거 뻔한 거. 우리 오래 살았으니까. 제일 뻔한 거 제일 뻔한 거. 야 이거 눈빛만 봐도 1번. 오케이 가자. 자 가겠습니다. VS 악세사지. 하나 둘 셋. 오 야. 뻔한 거 뻔한 거. 이미 VS 캐모자. 하나 둘 셋. 캐모자! 캐모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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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까지 해볼까요? 마지막까지 해볼게요. 아 이거 완벽하게 맞추지. 팀워크 짧지. 맨투맨 VS VS 쿤트티. 하나 둘 셋. 쿤트티! 아아아아! 이야! 굿! 와! 압션은 캐모자. 쿤트티 옷이에요. 야 야 야 야 이거는 좀. 야 야 야 이게 소름이. 야 인정해야 돼 이거는. 소름이 좀 되겠어요. 갑시다. 삐용. 4 이야 좋아요 우리가 먼저 먹었죠 아 좋아요 3가 돼 2 BTS 노래를 문학위로 선자가 0.5배속 2배속까지 뽑기를 통해 노래에 맞게 춤을 춥시오 자 배속 배속 한번 봅시다 2배속이라고 한다 2배속인데 2배속인데 해봤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자 여러분들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준비 시작 뭐죠? 뭐죠? 지렁이 지렁인가요? 뭐죠? 뭐죠? 지렁이 지렁인가요? 야아 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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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랑 서로 안맞아요 333만 제대로 했어도 윤경이 살짝 아셨어 윤경이 제대로 했던건 손가락 3개 범밖에 없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이곳에 현실이 없었어요 실패입니다 빠른 포기 좋아요 자 하나 나와요 하나 1 1 1 목이 4불이 아 아우! 디저트 디저트 노래 가사 초성 퀴즈 자 비티스 노래 가사 1부를 초성만 보고 맞추시오 팀별로 상위가 되는지 10초 안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중 아무나 10초예요 10초 1 2 3 3 5 6 7 8 그 10 나가면 10초 동안 손질해 내 생각엔 우리가 숫자를 세니까 옆에서 더 집중할게요. 우정과 상과하고. 여러분은 다 써요. 자, 맞출게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투모로우. 아니, 이게 다 사라진 거야. 다 사라진 거야. 네, 땡땡. 그죠, 그죠. 이거 놓겠고. 오, 잠깐만. 항말대장치. 항말대장치입니다. 항말대장치. 항말대장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시오. 말이 되는 답을 할 경우 실패. 한 명 출전 바로바로 지체없이 답해야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대야만 하면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이 뭐예요?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김치가. 야, 그럼 찾아와봐. 인정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원래 게임이 그런 거야. 나 아들 낳으면 김치가 맛있어요라고. 없네, 김. 성의 김, 이름이 치가 맛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하가.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음식은? 노래방이 여기 있더라고요. 저녁에 보이는 것은? 조명이 아파요. 아, 조명이 아파요. 아, 조명이 아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엉뚱한 답이잖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명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조명이 아파요. 조명이 약간 좀 아파요. 아니, 눈에 따는 게 아니었어요. 아, 좋아. 질문은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독님이 지민이 편이네. 변동이가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 아, 노란색! 아, 노란색! 김치! 노란색! 김치가 맛있어요! 아, 예, 노란색! 아, 예, 노란색! 아, 예, 노란색! 아, 예, 노란색! 아무것도 보셨어요, 우리. 우리 셋이 합쳐서 쌈장밖에 없어요, 지금. 쌈장만 먹게 생겼어. 아, 예, 노란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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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3, 2, 3, 4, 4, 5, 6, 6, 6, 7, 8, 9, 9, 10, 9, 10, 10, 10. 야, 아무 말 지금 태용이지? 태용아, 알아. 태용아, 니 말 해! 태용아, 니가 알아. 야, 태용이는 그냥 형실에서도 아무 말이야. 태용이는 뭐. 자, 가자!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의 날씨는? 오늘 아침은 뭐랄까요? 일덕이는? 오늘 점심은 뭐랄까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오늘 저녁은 뭐랄까요? 오늘 저녁은 뭐랄까요? 오늘 저녁은 뭐랄까요? 오늘 저녁은 뭐랄까요? 오늘 저녁은 기대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랄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PD님이 대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김석진 갑시다, 김석진. 야, 천천히 가라. 김치 안 먹으면 돼. 유, 사. 유, 사. 프린패스, 프린패스, 프린패스. 이거 아무데나 가신 거죠? 그쵸? 그냥 빈칸이에요? 자, 주사해주세요. 오케이. 빈칸이야? 난 또 우주선인 줄 알아요. 상. 뺏어오기? 어, 얘 안 되는데. 뺏어오기야. 야, 잠깐만요. 아, 니들이 성공해서 뺏어올 수 있어. 탕수 게임이다. 뺏어오기. 쌈장 대 김치. 쌈장 대 김치. 아, 탕수에요? 김치. 1번 받을 것도 없어. 아, 나 진짜 못하는데. 하나, 둘, 셋, 시작. 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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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왜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지. 아, 이제 늦어지면 지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잠깐이라도 멈추다. 바로다. 가까이서 해야지. 얘를 일을 것도 없어, 지금. 준비. 야, 그 앞에서 홍보하고. 탕수유. 탕수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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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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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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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고고고고고. 자, 5야, 5 fashioned. 어, 무인도? 무인도? 어, 무인도? 어, 무인도? 어, 무인도. 어, 어, 저거inks. 도움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해 볼 수 있겠다. 고구마 좋아, 고구마 좋아. 15초로 향해 15초. 준비 시작! 엄마나 기다리라... 야, 조용히 해, 조용. 또 몇 번을 더 세워야... 어, 끝! 자, 갑시다. 3, 2, 1 아부틀어 러브윙스프 아니 가사 좀 나이가 하려고 하세요 자 땡!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먹었을땐 무인도보단 나아요 야 어렵다 자 어디 가? 4 야 허비야 허비야 아까 준비했으니까 바로 대답해야 돼요 갈까요? 네 오늘 아침에 뭐였어요?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을 한거지 저 제이홉!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컵 4개 4개 빨리 빨리 김! 서! 진! 가자! 고기팩그레 백끼야 고기팩그레 백끼야 고기팩그레 백끼야 고기팩그레 백끼야 나가 4!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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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랑 팀안은 무조건 4! 고기팩그레 백끼야 레몬줄 마시고 직섭밥 먹자 얘는 우리는 게 한 명은 레몬줄 못 먹고 한 명은 야 어떻게 할 거야? 고기만 해드시키네 내가 먹고 니가 풀래? 아니 고기만 해드시키 고기만 해드시키 한 발 마셔도 되고 쭉 가고 카운트 들어가세요 Job 1, 2, 4, 5, 5, 6, 6, 7, 6, 7, 11, 1, 4, 4, 3, 4, 4, 4, 4, 4, 5, 6, 7, 12, 3, 4, 5, 6, 7, 8, 9, 10, 9, 11, 10 soph, 7, 10, 10, 10, 10, 1, 21, 21, 21, 22, 21, 22, 22, 23, 32, 32, 32, 13, 16, 21, 26, 31, 28, 32, 32, 32, 34, 18, 2022, 38, 55, 37, 42, 33. 침, 7, 10, 11, 22, 23, 34, 39, 40, 49, 39, 41, 28, 24, 39, 49, 42, 43, 44, 49, 42, 37, 40, 84, 46, 41, 42,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근데 우리가 효과 만점이더라고요.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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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다! 그리고 애초에 틀렸어, 두 문장 만들었어. 허잇! 자, 파! 드디어 왔구나, 노래가. 왔다, 천천히인데. 절대 못 맞춰. 해봐라, 진짜. 해봐라, 해봐라. 네가 첫 번째 줄 생각을 해, 나 두 번째 줄 생각할 테니까, 알겠어? 15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방해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와, 야, 어려웠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족발. 지혁이는? 치킨마요? 저 예능으로 달립니다, 너! 소송이 어렵네. 자, 이거 20초로 늘립시다. 자, 이제 20초로 늘립시다. 투카! 투카! 무인더! 무인더! 야, 이거 한 명씩 나눠봐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나 이제 안 들리는... 뺏어고! 야, 고기 지거든. 고기 지. 어려운 발음으로 바꾸래요. 어려운 거 없나? 제이홉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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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자!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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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고기 치워!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제가 탕수 게임 아주 잘하죠. 어, 6! 문장 만들게. 신기해. 그냥 문장 잘 만드냐? 마음에 안 되나? 태용이한테... 아니 형인데... 이거 무조건 형이야, 저거. 태형이 형. 태형이 내가 맞아, 태형이. 왜 재미로 알려 갔어요, 이겨야지. 태형아, 태형아! 네가 여기서 만들자. 내가 할거지. 내가 할 거야. 준비, 시작! 쉽지 않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진이 빨간머리 귀신을 본 뒤 튜브를 타고 카페 왔습니다. 튜브를 타고 카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네이버에 튜브 카페 쳐서 나오면 인정하라고 야 있다니까 감독님이 인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믿잖아. 뭘 빠른 인정이야. 인정은 없어 우리 아니네. 인간 제로 게임 제작진이 제시하는 숫자를 3번 피하면 성공 자 오케이.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절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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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형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아 잘생겼어. 절어 형 좀 못 뺏어. 여기는 춤만 춰. 아 아 아 아 아 못 먹어. 준비 되셨습니까? 또 왜요? 3 우LAUGHTER 왼전 Raven 어어 둘이 폅차가 다른데요 오와와와 오워와와 와 왜 이래? 둘이 박자가 너무나 다른데? 아 심지어 빨라! 어허 내가 반박자 다르게 하고 있어 오케! 와 끝났어요! 잠깐만 갸우뚱 하죠 판정 어떻게 됐나요? 판정! 자 김석진! 안에는 걸로! 김석진! 김석진! 하금, 열, 세, 김석진! 자 하세요 3 나오면 시작 3, 1, 1 어? 야 탕수! 야 탕수 깨워! 야 야 잠깐만 찌개 찌개 아 야 밥? 아니 찌개 밥 밥 밥 밥 밥 밥 제시아 뭐해요? 탕수육으로 하죠 그냥 제가 탕부터 하면 돼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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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형이 늦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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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 지금은 뭐 문제 될 게 없긴 했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야 투자 바꿔? 아 그래 탕수육 안 되나 전정국이 헷갈려 전정국이 있기 때문에 시작 전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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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았다니까 전정국 전이 왜야 네가 형이라고 했으니까 전지 전지 전지만 잘 살았다 자 우리 그럼 방이에요? 자 밥 밥 밥 밥 갑니다 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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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입니다 2위입니다 야 넌 쉬운데 애교 3종 세트에 고기베끼려 와 와 이거 봐야지 멤버들이 자유롭게 애교 세 가지를 보여주시오 한 팀당 한 명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미 어 어 팀 팀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미 얘네 아미 팀이에요 자 인정입니다 야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야 고기는 먹었다 야 여기 뭐예요? 여기 뭐 남아있어요? 우리 김치랑 찌개 찌개 남아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야 김치찌개? 야 김치찌개 해먹으면 되겠네 밥이 없다 호요락 걸려 제일 이성적이로 오 오 직접 봐 야 또 가져와 제시한 자음에 해당되는 단어 세 개를 5초 안에 말하기 시작 우유 아이 오와 오예 했으면 되는데 오예 했으면 되는데 오예 했으면 되는데 오예 아가야 돼 오예 아가야 돼 오와 진짜 아깝다 이거 저 어때요? 할게요 두담감도 있고 이 이 오 야 황홀쎄 황금 황 오 오예 아 이거 나중에 나중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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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무인도 1회 탈출권이야 무인도 1회? 야 무인도 다시 갈 수 있겠냐? 그러다 근데요 이미 추가를 했어 이미 나 던졌어요 제가 방금 나왔는데 어이가 없다 사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주민이 형 화이팅 너무 꺼려면 안 됩니다 시작 땡큐 지금 가장 표현나는 사람 왓츠울링 아 김치가 맛있어 결국 결국 김치가 맛있어요 편하네 야 버섯다랬다 버섯 야 띠링 야 우리도 게임 좀 하자 1 어 아 그렇구나 어 3 3 아 이쪽 팀 진짜 안 간다 3 화무침 텔레파시 게임 야 우리 왜 이렇게 이런 것만 걸리냐 화무침 야 우리 고기 고기랑 얻으러 고기랑 얻으러 다 아 진짜 우리의 준비와 가까운 것 앞이랑 다 있어요 갑시다 비행기 하나 둘 셋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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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행기? 배행기 누구야 배행기 남순이 형 배행기 뭐야 배행기 누구야 배행기 넘어갑시다 비행기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요 하나 둘 셋 흰색 검정색 하나 둘 셋 검정색 아이고 땡큐 성공이에요 일단 이거 확실하게 맞추면 되잖아 일단 성공해 일단 성공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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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행이다 파트 파트 이거 이거 파트 자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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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세요 던지세요 6 레몬즈맛이 5차간에 지민이 형 진짜 잘해 와 나 5통이 있어가지고 지민이 형 신거 진짜 좋아 나 진짜 5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피곤한템으로 안 잡아줘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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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민이 형이 신거 또 신거는 잘못했어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지민이 형 머리가 일단 노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 형 신거 잘못했어 1 오우야 와 대박 여러분 중요한게 있어요 일단 궁치는 않아요 어 그래요 저는 궁치는 않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럼 우리 팀 아닙니까 네 던져주시죠 가라 자 우리 조금씩 가야되지 우리한테 달렸어 비대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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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군이 정말 좋아하는 용주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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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1 2 2 2 2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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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습니다 무슨 조합인가요 찌개 김치의 오혈압 당뇨를 공지해 가질 수 있는 조합이죠 자 가자 자 형님 갑니다 형님 갑니다 오 너무 빨라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이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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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땄구나 아 그래? 짱 띵 1 엄청 est 2 2 3 2 questo ug ja ois 2 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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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정답 말아서 끝이야 형 이 차도 피가 나야 뱀도 뒤로 간 다음에다 이게 굳이 인기가 있냐 없냐 아니 이게 이게 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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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붙여야 돼 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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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X! 오 진짜? 야 너 뱀! 뱀이 오면 뱀을 뛰어넘어서 뒤로 가서 뛰면 되겠어 점프할 때 잡히면 형 이제 죽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갈팽이는 이빨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 야 시계 걔 얘네 거의 풀세트인데 지금 얘네가 우리보다 더 많아 2 야야야야야 거기다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무슨 게임이야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오른손으로 방탄소년단 글씨를 쓰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진짜 너무 어렵다 야 이제 간다 동그라미 돌리는 속도와 방탄소년단 쓰는 속도가 다 타야됩니다 이게 거의 도인이어야 된다 자 거의 닥터 스프레인즈 지금 준비 시작 거의 해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어우 지금 동그라미 뭐 개인적으로 탄이 탄이라고? 우리한테 탄이 있나요? 인정 자 방금 인정했어 왜그래요 저거 보기 다 땄어요 야 진짜 도봉 안 짜겠어요 고기 각이 없어 우리 신했다 방금꺼기 이거 다시 할까요? 디저트야 아니 이거 다시 할까요? 동동당당하게 해야지 편집 기가 막히고 못 해야지 편집킬 참아 가야 아 아깝네 땡 4 야 이거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근데 우리 디저트 있어서 딱히 틀려도 돼요 그래 조절 한번 해보세요 일단 15초? 아 20초 어차피 있으니까 15초에 한번 해봐요 우리도 다 15초 했으니까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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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으로 네이스입니다 자 귀여우니까 인정 준비 시작 봅니다 지금 못 맞혀 이거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지금 뭐지 이게 마모루 마모루 야 진영 맞췄어 땡 와 진영 잘하네 진영 맞췄어 진영 맞췄어 곁에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와 진영 와 진영 야 우리 던지고 여기 던지고 끝이에요 그렇죠 뿅 아 무인도 어 무인도 자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하시죠 감독님 어차피 첫 번째니까 한 번씩만 더 하는 거 어때요? 아 그래? 요번에 한 번씩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네 누군가 먹었던 아이템도 받을 수 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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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무조건 애교로 가야 돼 1만 석발 김석진 김석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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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김석진 오늘 삼장 맞어요 삼장 삼 음료수 은연수 가세요 출발하세요 자 슈가야 왼쪽으로 좀 아 오른쪽으로 좀 뭐야 뭐야 왜 그래 나트데이가 나왔네요 야 나트데이가 안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갑시다 심지어 두 배석이에요 포기 없습니다 우리 사전에 포기 없어요 방탄 소연대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잠깐만 이 대응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방탄의 완벽한 대응입니다 그러게 이게 바로 지수가 양락이 아닙니까? 노래해 주시어 두 배석이지 뭔데? 맞지 마 지수 형 봐 지수 형 이런 거 있어 뭔데? 맞지 마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우리는 땡이야 실패 우리 팀 아닙니까? 다 같이 먹읍시다 6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야 텔레파즈 좋지 텔레파즈 좋지 과연 비와 슈가해? 야 생각하지 마 야 손잡고 해 손잡고 우리 한몸이야 서로 진짜 안 맞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털롱 흑백 하나 둘 셋 흑백 그렇지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고기만두 이야 따와 마지막까지 마지막 레전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가 누가 오고 팀워크가 안 지켜드렸냐 어? 여기는 진짜 아무말이 돼서 진짜 많이 안 돼 나 형은 저거 다섯 번 너네 한 네 판 한 거 같은데 아무말이 돼서 너무 어려워 방탄의 데뷔곡은 아 배 아파 지금 제일 아픈 곳은 지금 제일 아픈 곳은 Don't worry 넷몬의 고양이 땡큐 지금 제일 아픈 곳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아 오 야 이건 진짜 많이 된다 야 인정해 고인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실대로 많이 자신분이 왜 그래요 관광게임은 한 번만 해 어 그래요 좋아 좋아 근데 말이 드니까 그렇게는 했어요 원래 이런 게임이라는데 영어 문제 한국말로 방탄소년단의 직업은 노래방에는 참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끝난 겁니까 2작 2는 4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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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작 2작 2 2는 이렇게 해서 분명을 뽑아줍니다 4기는 한데 야 너무 정신 괜찮아요 야 근데 재밌네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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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나 둘 셋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